이 김민석, 김민석이 또 계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계엄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낸 게 누구죠? 계엄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낸 게 그 포스타 출신의 김병주 아니에요? 네, 김병주 장군. 네, 김병주인데 김병주가 지금 이게 꺼낸 지가 얼마가 됐냐 하면요.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어요. 아, 5주. 맞아요. 아, 김병주가 이걸 꺼낸 지가 5주 경과 됐어요. 그리고 보름이라고 한 거는 정성호가 그때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거는 다 상상력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제보라는 것도 상상력의 영역이었다. 팩트의 영역이 아니고 상상력의 영역이었다. 이 얘기를 한 지 보름이 경과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진전된 구체적인 근거 제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민석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뭐 이따위 소리를 했어요.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 의지에 휩싸인 극단 세력을 경계해야 된다. 충한파의 군기 위반과 계엄 준비 음모가 그 대표적 사례다. 계엄 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다. 하나의 이후 최초의 군사 조직인 충한파가 명확하게 지적됐고 그 군기 위반 행태도 적시가 됐다. 이 문제를 준비해온 팀을 저희는 가칭 서울의 봄 팀이라고 부르고 있다. 좀 더 진전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향후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팀까지 만들었대요. 서울의 봄 팀. 이거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 이번 추석 연휴에 공중파 TV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추석 연휴 추석 특선 영화로 나오더라고요. mbc. mbc였죠. mbc였던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히 mbc인지는 저기라는데 하여튼 그 추석 특선 영화로 나오던데 국민들한테 굳이 그 영화를 추석 연휴에 보여주고 전두광 전두광 이렇게 흔한하게 만든 뒤 김민석이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이렇게 서울의 봄 팀 이렇게 딱 얘기하고 너무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칠불사 느낌의 뭔가 어설픈 이게 있어요. 뭔가 칠불사 느낌의 sbs라고 하네요. sbs긴 한데 공중파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일부러 이렇게 공중파에서 이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좀 어설픈 뭔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국민들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길래 그 집회가 이제 다른 야당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길래 제가 가봤어요. 한번 궁금해서 얼마나 모이나 싶어가지고 동네에서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 지금 보면 분명히 우리 당과 우리 정부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지율 추이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진 않아요. 횡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 실망하고 우리 정부에 실망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분들이 민주당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얘기하고 계엄 얘기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죠. 거의 젖은 장작의 불때기 같은 느낌이라서 불이 지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막 점점 말을 이렇게 높이면서 뭐 그 영화나 이런 것들을 되살리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솔직히 80년 서울의 봄에 대한 기억은 저는 없거든요. 저는 79년생이라 저는 없어요. 그때 깐난쟁이였네. 네. 깐난쟁이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가끔 얘기를 하세요. 그때 12, 12일 날 야근하다가 집에 못 온 거 가끔 얘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세대들이 아니라고요. 저만 해도 저부터 이렇게 쭉 아랫세대들은 몰라요. 그게 뭔지. 뭐 그냥 책에서만 본 거고 영화에서만 본 거고 뭐 그런 게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별로 그게 뭔데 계엄이 뭔데. 우리나라가 계엄이 있은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1980년 그때 5.17 비상계엄 확대 전국 확대 그게 이제 1980년 지금 가장 최신 계엄령이 그때였잖아요. 그러면 44년 동안 계엄령이 발동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요. 서울의 봄팀이라고 만들었는데 여기 멤버가 대단한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이름 석자만 들어도 대단한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김병주. 제일 먼저 5주 전에 이 계엄 띄운 사람 박선원. 국정원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차장도 하고. 그런데 박선원은 천안함 폭친 당시에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잖아요. 천안함의 절단 원인은 어뢰 폭발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에 의한 적의가 아니었다. 폭침이 아니었다. 뭐 그런. 그래서 큰 무리를 익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이재명 오늘 지금 감독님. 아직까지 이재명 구형량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나오면 바로 그냥 좀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오늘 이재명 선거법 결심 공판. 또 9월 30날 위증교사 결심 공판이 있고 정상적이라면 이제 10월 한 달쯤 후에 이제 1심 선고가 있을 텐데 어제도 저희 정혁진 변호사가 여기 와서 얘기를 해 줬는데 정혁진 변호사는 이제 1심 선고 어느 정도 예상하냐 그랬더니 자기 개인적인 촉이 아니고 양형 기준으로만 판단하겠다. 양형 기준으로만 판단하겠다 하면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는 벌금 천만 원이 나올 것 같다. 두 번째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징역 5년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정혁진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 기준 가지고 그렇게 이제 뽑아내더라고요. 정혁진 변호사님은 조금 더 높게 보시네요. 저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죠 우리 박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변호사 스타일인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보는 변호사가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후하게 보는 이런 변호사가 있고 약간 이러는데 의뢰인에 따라서 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보거든요. 항상.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랐을 때 이제 위증교사는 저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위증교사는 양형 기준에 따랐을 때 가중 요인이 없었을 때 3년입니다. 최대가. 3년. 네. 3년. 네. 3년. 거기에 이제 가중이 붙으면 정혁진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5년까지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중이 붙을 여지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반성의 여지가 있어야 감경이 붙는데 반성의 여지가 없고 아직도 무죄라고 우기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는 3년 얘기했어요. 1심 선고. 왜냐하면 가중을 빼고. 가중 빼고. 가중을 뺀다 해도 최소 3년은 나와야 된다. 최소 3년은 나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가지고 그게 지금 오늘 제가 박상수 최소 3년 이렇게 해 가지고 헤드라인 나왔긴 했는데 그래서 위증교사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선거법이 좀 애매해요. 선거법이 그러니까 위증교사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 비교적 이렇게 좀 엄격하게 지켜지고 이렇게 되는데 선거법은 묘하게 정치인들한테는 조금 이상한 디스카운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잠깐.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착각해서 9월 20일이 저는 오늘인 줄 알고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 맞아요. 내일인데 제가 그걸 좀 착각을 해 가지고 내일이에요. 내일. 그거는 정정합니다.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3년이고 이거는 3년 아니면 5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증교사 하나.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이 디스카운트가 좀 있다 보니까 정치인 상대 디스카운트를 해서 이게 보면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디스카운트 해 준다는 게 웃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선거법은 당선 유무요 를 판단하는 게 그게 이제 벌금 100만 원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선거법은 묘하게 그래서 벌금 90만 원 막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90만 원 60만 원 이런 게 그래서 옛날부터 그 선거법의 그 기준을 100만 원을 좀 이렇게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사실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과거의 사례들을 이제 보면은 그 배모 씨. 배모 씨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실형의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배모 씨. 그런데 이제 배모 씨의 공범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던 우리 김혜경 여사 공직선거법 이거를 당시 검찰이 300만 원 구형 했어요. 벌금 300만 원. 그리고 1심에서 구형이 벌금 300만 원. 구형이 300만 원. 7월에 했어요. 7월에. 지난 7월에. 그리고 8월 13일 날이 김혜경 여사 선고일이었습니다. 8월 13일이. 8월 13일. 8월 13일이 김혜경 여사 선고일이었는데 하루 전날 8월 12일에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7월에 결심 공판이 있었고 벌금 300만 원을 검찰이 구형을 하고 공판 기일도 잡혀가지고 선고 공판일. 8월 13일인데 하루 전에 변론 재개를 하면 재판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속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일 잡고 다시 변론 종결하고 그다음에 다시 결심한 다음에 다시 재판 선고일을 잡는 거죠. 결심을 한 번 더 한다? 그러니까 변론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판부가 재판을 미루기 위한 변호사들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재판부한테 결정적인 카드를 안 내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내놓으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살펴보셔야 된다. 그런데 그게 되게 결정적인 거면. 그런데 일반인들은 보통 그러면 재판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창고서면 내고 그냥 바로 선고해버려요. 그냥 창고서면 내세요 한 다음에 선고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김혜경 여사는. 그러면 그때 김혜경 씨 1심 선고 하루 전날 변론 제기한 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판사하고 지금 이재명 재판 판사하고는 동일인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일이 또 가능하네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변론 재개 사유를 법원에서 안 밝혔어요. 변론 재개는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김혜경 여사 쪽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수원지법이죠? 그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 13부인가요? 그렇군요. 형사 지금 몇 분인지 제가.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13부. 아니 이재명 공직선거법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이니까. 맞아요. 다른 재판부겠네요. 수원지법이랑은 다르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이 사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변론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했냐면 분명히 분명히 뭐 하나 주머니에 숨겨놓고 있다가 결심하고 나서 선고일자 나왔는데 변론 제기를 신청했거나 제가 이 얘기를 언론에 갈 때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좀 약간 제가 사건을 할 땐 항상 보수적으로 해요. 최악의 경우로. 최악의 경우로 상정해서. 변론 제기 할 거다 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김혜경 여사가 8월 12일 날 변론 제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공직선거법 부분은 이게 분명히 또 이러한 지지부진한 임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만 저는 위증교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나. 위증교사는 기대하고 있어요. 왜 위증교사를 기대하느냐. 위증교사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 기각시킨 유창원 부장판사조차도 소명된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위증교사.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유창원 부장판사가 당시 이재명 대표를 구속을 기각을 시켰어요. 구속을 기각을 시키면서도 위증교사에 있어서 소명된다고 얘기했는데 법원은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전 민주당 의원인 이수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재판부에서 유죄면 저 재판부에서도 유죄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 그분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다 알아요. 이게 뭐냐면 이 법원은 하나로 이렇게 유지되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때 유창원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도 위증교사는 소명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 이거를 다르게 판단을 하면 이거는 두 판단 중에 한 판단이 틀린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일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서는 사실 뭐가 변론이 새로 제기될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 감격요소를 굉장히 강하게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벌금을 100만 원 이하로 내려버린다거나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조금 애매함이 있지만 위증교사 부분만큼은 그 부분을 아무리 깎아도 깎아도 아무리 깎아도 깎아도 금고 이상형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위증교사는 결심이 10월 30일 날이고 9월 30일이죠. 9월 30일. 그리고 이제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1심 선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면 아까 우리가 원래 얘기대로 돌아가고 김민석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계엄 얘기를 떠드는 게 이재명 그렇게 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앞길이 절단나는 그런 선고가 났을 때 그걸 위한 불복투쟁을 하는데 불복투쟁의 어떤 재료로 이재명 재판 불복만 갖고는 명분이 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아 별거 김건희 여사 뭐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계엄이네 뭐네 다 갖다 거기다 갖다 그냥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좀 이런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여하튼 이제 아까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내일 이제 이재명 1심 구형이 나오고요. 이제 9월 30날 9월 말일에 있으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이재명 재판만 따로 보고 김민석이라든가 지금 또 저기 야 4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연대 뭐 그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갖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